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장관직 요청하셨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병광훈 목사한테 어떤 장관직 요청하셨나요? 병광훈 목사와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이에 정치적 거래로까지 의심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 번 하실래요? 아니 쟤 말이야. 더러운 소리 하고 앉아서 쟤 말이야. 내가 장관한테 하려고 내 이런 줄 알아. 일단 신도들에게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전광훈 목사에게 저 얘기를 했냐가 문제인데요. 전광훈 목사한테 어떤 장관직 요청하셨나요? 네? 아니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배적? 아니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배적? 황교안 대표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단 전한 사람이 있고 말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배적당은 전광훈에 대해서 장관직 어떤 장관직을 이제 요청했는데 현광훈 목사가 장관직으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하시려니까 지금 회사장 누리셨잖아요. 아니 물어봐야지 우리 지금 주요. 아니 형사 내가 뭐 못 들어가게 해요. 음직을 놓은 서울에서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백선협 찾아간 부분과 황스 목사하고 굉장히 왔다 갔다 조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물어보려고 일부러 급히 왔어요.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대권까지 노리는 사람이 그런 기독교계에서도 망란이로 지금 기독교에서 한기 좀 탈퇴하고 하는데 이런 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반스 목사라고 비하하는 자를 찾아가고 또 장관까지 주기로 했다는 것은 국민을 울음하고 기만하는 거고 기독교계를 모독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불교계에 가서는 기독교만 종교라 해서 고개도 안 숙이고 뻣뻣이 서 있는 등등 이런 황교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서울의 소리는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왜 그런 반스 목사 같은 자를 선호하고 국립군을 때려잡던 압제비 백선엽이나 찾아가는지 이런 반민족적 행위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그런 대권을 노리냐 어떤 그 사람의 경력도 안 보고 무조건 선호하고 좋아하는 건지 불교는 무조건 싫고 기독교는 반스 목사라도 좋아하는 건지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황교안 씨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죠. 황교안 대표는 전혀 자기하고 맞으면 친일 반민족자라도 찾아가고 자기하고 맞으면 그런 반스 목사라도 찾아가는 이런 묘한 성격을 가진 사람 아이가 그런데 이런 황교안 같은 사람은 도퇴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좀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이 평택에서 무슨 토론을 하고 요즘 국민을 찾아다니는데 먼저 자기 잘못부터 사과를 하고 박근혜 국정농란 부역자로서 공범으로서 석고대지부터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응징을 놓은 서울에서 끝까지 황교안이 대권에 도전을 하더라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원 인생이 폭망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통계 조작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실패한 좌파 경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돼요! 정강훈이 만든 기독자유당이 표가 얼마나 나왔죠? 77만 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아예 기독자유당의 100% 정도 남원으로 내가 다 가입을 다 하고 계십니다. 전국역에 다운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전을 위해서 가입하십니다. 77만 표를 노리고 그 빤스 목사를 찾아가서 장관님까지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왕교안 같은 그런 어떤 국정농란범의 부역이나 친일 반민족자나 그 망라니 기독교 목사를 찾아다니는 이런 일은 당장 중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농기나 금융 규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어려울 겪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구에서도 여기 아까 2종류... 그 다음 산책에 참고하셨습니다. 백산역도 모르고 각종 관계 계획과 함께 세워드가 참고하셨지만 뭐 물어볼까 뭐... 또 10개에서 아무튼 한 번 이상 먹었고 평상도, 그리융이 모두 얘길래. 그렇죠 사실은 황교안 대표한테는 저희가 물어볼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오늘 한가지 빤스 목사와 황교안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화를 벌컥내고 그러더라구요 아니 지금 기독석에서도 굉장히 찔리나봐요 그 빤스 목사가 지난번 총선에서 얻은 77만 표를 욕심을 내서 표만 있으면 어디나 간다 백선역 일지 앞잡이도 찾아가고 빤스 목사도 찾아가고 박근혜 정권 때 황교안이라고 부르고 했잖아요 이런 교활한 사람 표 있으니까 또 불교 행사에도 갔다가 또 합장도 안오고 불교계 사람들한테 물러나라 소리 듣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뭔가 자기 이익이 있으면 물부를 가르지 않는 공정어지무던 사람이 무슨 제1야당 대표를 넘어서 대통령까지 노리는데 아무튼 서울의 소리는 시간 맞습니다 총선까지도 지금 10개월 남았고 대선은 한 3년 남았는데 황교안 검증에 최선을 노력을 해서 낱낱이 황교안의 그 아들 무슨 취업 비리 등등도 있다는데 오늘 다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차차 하겠습니다 할 질문 정말 많구요 너무 짧게 만나 항상 멀리 왔는데 2시간 걸려 왔는데요 만난 시간 몇 분입니까 뭐 만난 시간 몇 분이 아니라 만나는 자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시도하는게 황교안한테 압박을 주는거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질문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을 또 엄선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